다음은 제이코스 여긴 링크 사이즈가 많구요 여기도 우측으로 정확하게 야자수 넘어오네 야자수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370.370 야자수를 찍고 야자수를 넘ormuş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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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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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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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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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맞을 뻔했네요 바닥에 닦아줍니다 아 다온일이라 살살 쳤더니 또 웃었네 버디를 오늘 계속 못하네요 자 에이 넘버 뚜리고 블루가 70 나오네요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뒷바람 흐흐흐흐흐흐흐 살살때려야 되나 여기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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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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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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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픽은 좀 너무 가볍고 찰랑찰랑 하네요 저한테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아멘 아 으 으 4 으 으 으 으 으 410, 440 남았다. 270 남았다. 아멘 아 아 빈 때로 똑바로 가긴 갔는데 넘어가는 날 바운스루가 뭐 제면때로 이래가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넘네 으 으 M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다음보고 샷이 안되니까 좀 짧았네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어 여기 그린이 기네요 으 으 뭐 음 으 으 으 하..머리아가 죽네.. 아..머리아가 죽네.. 아..머리아가 죽네.. 물약속은 지켜가네요.. 아..머리아가 죽지 않도록.. 아..머리아가 죽네.. 아..머리아가 죽네.. 으 으 으 으 으 180 170 으 짧은 쇼트 게임이 없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85 57 으 이런 5 으 찹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올라갔는데 바운스가 이제 문제네요. 여기 또 주택가가 쫙 있어요. 여기 하와이 건축양식은 거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도 많이 있고요. 아 또 넘어갔네요. 이 그린 바운스가 오늘 완전히 안 도와주네요. 어우 잘 맞고 왔는데 또 넘어갔네요. 여기 또 푹 파여갖고 그린이 아니 옆에가 벙커처럼 붙여서 또 보기 안으로 끊겠습니다. 중앙식이 정대일본식이라 기와집도 많고 내부가 좀 짧아서 계속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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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하. 보겐 물하다고 시켜냈어요. 하. 잘 어울렸습니다. 아 아 아 아 어 바람이 쎄 가지고 카메라 이 무거운 게 넘어가네요 벌써 6번으로 왔네요 여기서 415 스트리트 굉장히 다 스트레스 이렇게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피니쉬가 잘 돼야 잘 되나면. 우리 가운데로 자라는데. 우리 가운데로 자라. 아멘 안보여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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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는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목도가 침해드렸습니다. 오비야 막아야죠, 소니. 으 으 으 뭐 삼십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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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깃대만 보자. 더 편지요. 좀 더 편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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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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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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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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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뚤어졌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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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앉아온 뒤에 추리 crease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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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은 잘 붙여 놓고 1피트 2피트 정도 붙여 놓고 그래도 한번 봐주실 거죠? 이제 마지막 홀 네비게이션에 이제 쫙 그림이 나오네요 407 아이고 이것도 왼쪽에서 물이 크게 벌리고 있네요 잠시 끈가서 가겠습니다 한참 기다리네요 자 마지막 홀 이것도 긴 407 여긴 400농이야돼 밑으로 자 이번에도 두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에픽 지비 지비비하고 R7 자 에픽 다시 한번 맞춰봤구요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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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프트는 옛날에 따로 맞힌건데. 소리감에 있어서는 알쌈이 확신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때릴때 소리가 경쾌하니까 기분이 좋고. 새프트는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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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 소리잖아요.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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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zas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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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